에이 안돼요 에이 안돼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오셔야 되요 이번에 많이 오셔야 되요 왜냐면 저희가 1년 이게 생각보다 준비하면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획이라든가 다 다양해서 너무 할게 많아서 저희가 이제 1년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 때문에 연말에 아주 쓰러지겠다 아 맞아 그리고 점점 더 이게 어쨌든 저런 정도보다 이번 년도가 더 뭔가 있어야 되고 이번 년도보다 내년이 더 뭔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더 더 더 뭔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음에는 뭐 저기 뭐 돈 빌리겠어 오 이 짠 나 천만원 호오오오 나이스 난 절대 못 빌리고요 네 그렇게 될 거 같아서 저희가 매년은 못하겠지만 이번 년도 까지는 기획을 해 가지고 일단 할 예정이에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와주셔서 또 저희랑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특별한거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더 소통할 시간이 많으니까 빨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죠? 두 가지만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안 오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라? 됐어 우리끼리 하지 뭐